안녕하세요. 저는 뉴팅에서 K-POP 수업을 맡게 된 댄서 혜정이라고 합니다. 저의 K-POP 클래스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고 지금 K-POP 추고 있는 아이돌들처럼 다 같이 열심히 무대 서는 것처럼 다 같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 춤을 K-POP으로 많이 시작을 하니까 저랑 같이 함께 하면서 끼도 막 부려보고 거울 보면서 다 같이 즐겁게 하는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요. 많이 많이 보세요. 나는 이렇게 불리고 싶다. 다섯 글자. 다섯 글자. K-POP. 여진. 혜정에게 춤을 합쳐줬자. 라이프. 비틀에게 호스트가 합쳐줬자. 베엠. 나 mareEF disc. finance. breaks. 뭐 removes. 너가 일어날까? 더 crunch.